아나 아나 솔로 홈가 Let's begin 요일에게 손 맞추고 맞췄는데 못 맞췄어요 대신 대신 큐피티의 화살로 당신의 심장을 맞출게요 망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탈락자가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? 10분 뒤에 대화를 나누다가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책을 교환하는 거 책을? 인디언 명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디언 명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결혼식장에 가서 많이 웃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행복과 죽음과 고통은 공존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웃으면 계속 웃어야지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? 작가요? 저는 사실 작가보다는 제가 그나저나 꽂히는 책을 읽는 편이에요 나는 김희은 작가 좋아해 봐봐 맞죠 여러분? 지들 새끼리 노는 거 난 뭐 책을 안 읽게 생겼나 봐 우리 이렇게 진짜로 여행 가는 느낌이다 여행 가는 느낌이라서 4시간도 함께 있었는데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 말 놓고 그냥 오빠 오빠 하고 지금부터 존댓말 쓰는 사람 벌칙 욕하지맞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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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댓말 쓰는 사람 소식 먹는 거야? 벌칙이지? 어 벌칙이야 제 못 먹는 음식 저는 저는 사실 다잖아요 저는? 벌칙이야 저는 소식 어떻게 뜨냐 이거는 리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리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리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데요 예서이가 먼저 했어요 예서이가 먼저 했어요 못 뜯었어 너 먹어 멋있는 건 예서이가 더 멋있게 시작했는데 타이밍이야 타이밍 타이밍 봤어요? 간풀마나? 오 돈담말 소세지 먹어 오 돈담말 소세지 먹어 야 이게 식당 탈출이랑 뭐가 달라 이거 더 힘들어 그냥 밥만 하면 되지 그냥 밥만 하면 되지